1. 신우야 3. 니다 3. 신우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뭔가 틀에 이렇게 박혀있진 않는 것 같아 웨이트를 할 때도 있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기초 체력을 키우기에는 가장 좋은 운동인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해장 대신으로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날씨랑 온도를 좀 체크해서 뛰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날씨가 좀 좋을 때 뛰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운동 효과도 더 잘 낼 수 있는 거 같거든요 보통은 방송용으로는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빨리 끝내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힘들잖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쉬는 시간과 운동 시간을 잘 분배해서 하면 더 많은 볼륨과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같아 가까이도 있고 자주 갈 수도 있는 곳이 한강인 거 같아 한강 대교도 가끔 가는 거 같고 섬 이름이 뭐더라? 노들섬인가? 거기도 한 번 몇 번 간 적이 있어 날씨 좋을 때 뛰면 좋을 거 같아 브룩스 런 해피 브룩스 런 해피 스티어 터런 해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